자 여러분 북유럽 신화 바탕으로 한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나름 명작이라고 하니 해보도록 하죠 재밌을 것 같아 오 소리 소리 오 야 잠깐만 소리 오 죄송해요 잠깐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어 아 뭐야 저런 것만 소리가 크네 이것만 하고 줄여줄게요 오 이게 뭐야 이게 기준인가 아 장난감 병정 되게 예쁘게 생겼다 키 재는 거야 올리인가 올리 릴리 릴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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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저렇게 된 건가? 저렇게 무서운 얘기를 엄마가 자기 전에 해준다고? 성냥 떨어뜨리기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특별한 거 없네요 이게 뭐야? 숲에 이상한 애들이 노란머리 여자를 보고 있어 방이 이렇게 무서웠고 섬뜩한 것들을 트롤일 수도 있죠 유럽에는 괴물이 그런 이유니까 밖은 못 나가? 아 창문 문을 열면 안되고 창문 창문을 아예 타고 나갔네 누나가 공간에 문을 열어주는 게 더욱더 깜짝 놀랐어 영화보는 것 같애. 기 뒤진 밤 불빛도 없이. 손전등이라도 챙겨나가지. 아까 얘기하고 싶다던 솔방울. 방향을 가리키는 건가? 이쪽으로 가라는? 아 뭐야? 인형이네? 인형이 막 하나를 두고 돌고 있어.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집중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 여기 시점이 이상하다. 시점 되게 신기하게 만들었다. 뭔가 2D 같으면서도. 카메라 방향이 되게 신기하네. 전환 시점이? 사과나무. 아 여기도 있다. 솔방울 인형. 이 솔방울 인형이 뭐지? 뭘 뜻하는 거지? 뭘 뜻하는 거지? 누나가 만든 것 같아요. 누나랑 내가 같이 만들었던 거일 수도 있어. 같이 놀던 흔적일 수도. 또. 뒷산이니까. 여기 오두막까지 있는 거 보면. 열쇠다. 됐다. 열쇠 주고. 나가자. 오케이. 분위기가... 여기. 여기도 있다. 솔방울 인형. 이쪽인가? 이쪽인가? 시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보이네. 아이고. 일부러 떨어진 건가?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이게 숙여서 가는 거야. 어? 저 불빛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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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따앙! 무슨 내용일까? 네. 분위기가 좀. 음산하죠. 오 근데.. 예쁘긴 예쁘네 그래픽은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뭔가 집중하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건가? 맞네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렇게 늦은 시간 저렇게 가도 돼?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떡하려고.. 엄마 아빠를 깨워서 같이 가던가 어 뭔 소리야 노래를.. 어! 누나 누나 혼내기는커녕 누나도 예쁘다 흠 흠 흠 흠 흠 솔방울에 뭐가 있나본데? 흠 오 흠 흠 흠 흠 흠 던지는게 아니라 끌어당기는거 같은데 흠 아 뭐야 또 주워와야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다음 아우 아유 아유 누나 다시 해줘 다시 흠 초기 아, 이거 그래도 판정 좋다. 판정은 나름 좋은 편이네. 갖다 달라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잡아? 왜 저렇게 위험한 데서 던지기 노래를 하는 거야? 뭐지? 이거 떨어진 거야? 뒤에 누나? 뒤에 누나 오나? 아, 누나 먼저 도착했네. 잠시만요. 잠깐만. 됐다. 어, 잠깐만. 채팅창이 안 보여. 어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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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nels. 아니 어떨 줄 알고 그 와중에 또 사과를 먹었어 독사과일지 어떻게 알고 뭐야 유정이 사는 집인가 유정이 살고 있나 봐요 여기 뭐야 종이 떨어졌어 했죠 반대로 아니 이거 아니잖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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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꼬마야 울지마 저런 게 저런 그 유정을 뭐라 그러더라 이름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데 저런 유정 어떤 게임을 하든 저런 유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이거 되게 모아 모코코 마을 보는 거 같아 맞나? 모카모카 있는 그 마을 그 마을 아 노움 노움 맞어 고슴도치다 맞아 노움이었어 노움 안 널리는데 저렇게 사람마다 고슴도치가 있다니 그것도 신기한데? 다른 길로 가야되네? 이건 뭐야? 이거랑 칼? 뭐 딱히 획득할 건 없나봐요 이 뾰족한 칼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어? 저걸로 뭘 할 수 있나? 뭐야 왜이래? 왜이래? 무서워 머리로 찌를 것 같아 머리로 찌를 것 같아 얘들아 가까이 오지마 숨바꼭질 하자고 애기들 숨바꼭질 하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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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 안에 다 있다는건데 아 여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이 화면 안에 다 있다는건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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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만 더 찾으면 되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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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믁인 찾았다 찾았다 내 뱅이 나 혼자 찾았다 그렇죠? 왼쪽 끝에 여러분 찾았어요? 어디? 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저기라 그러면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어? 어? 어느 위치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기면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있네요 저기 자리서야 따라 귀여워 이리와 누나 또 갔어 열자마자 갔어 아휴 진짜 완전 골치 덩어리다 여기가 노은 마을인가 봐 아휴 뭐야 어? 뭐야 열매 애기? 예쓰 호러 게임 아 너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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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아 이걸 약간 유인해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한 명씩이라도 안다 들어가 그렇지 한 명 거기 있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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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넷째 어딨어 넷째 여깄다 아무나 들어가 아무나 넷째로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집엔 언제 가? 누나 집에 가자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야 나이스 저런 망할 저런 망할 동호님 생각 안하고 하자 개구리마저도 징그러운 거 아니겠지? 설마 오 진짜 개구리다 뭐지? 탐캔지? 오 웃어? 너도 해줄까? 오 좋아한다 뭐야? 오 뭐지? 정체가 뭐지? 아 젤다 습관 돼가지고 아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점프로 뛰어서 올라가는 키 있었으면 좋겠다 답답해 어 그렇죠 저거 개구리왕자인가 나무 껍질인가? 약간 뱀껍질처럼 보이네 흐우 아 그냥 일자로 달리는게 아니라 내가 조절해야 되는구나 세번의 죽음을 맞이했어 얘네.. 얘네가 유정인가? 숲이 엄청 큰거야 얘네가 유정인거야? 그걸 모르겠네 얘네들보다 작은 유정들도 있는거 보면 얘네 사람인가 얘네 오물에 한심이 매혹당했나? 밤새 밤 될 때까지 그걸 보고 있었어? 올레, 또 혼자 있었어 언니는 팅커벨 따라갔는데? 독버섯이 많네 여기 오우씨 위험할 뻔 오우씨 위험할 뻔 이 게임이 아마 그..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일거에요 분위기를 따지잖아 헉!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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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안돼에에에에에! 아엑! 헉! 헉! 뭐야 누나 잡혀갔어 저 뭐지? 저 돼지 같은 어헉! 아 oke 저 돼지처럼 생긴 애는 뭐지? 저 상태가 이상해졌는데? 저 녀석이 트롤일 수도? 게임을 하다보니 사양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시점도 그렇고 나오는 텍스쳐도 그렇고 원래 숲 텍스쳐 이런 게 뭔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시점도 그렇다. 나름 고퀄리티 같아. 올라가시오. 점프해서 올라가고 이런 건 안 되니? 가봐, 가봐, 그만. 어! 어, 뭐야? 누나? 뭐지? 흐익! 아, 뭐야? 뭐지 방금? 아, 꿈이었구나. 아까 그 꿈이었네. 그녀만 어떻게 된 거지? 아 트롤 맞대요 트롤 이걸 시점이 시점 때문에 점프를 못 하다니 지금 조금 이상하다 스테미너 같은 건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 화면에 혼달기인가 뭐하는지 아 여깄다 아기 누움이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위에 있다 뭔가를 잡는 건 없고 아이템이 저 위에 뭐 있는데 저 위에 거 어떻게 가져가지 조용조용 조용조용 그만 뚝 조용조용 이거 끌고 가면 되겠네요 여기선 조용히 해야 된다고 혹시라도 잡히면 어떡해 조용조용 뭐 이게 단가? 꺼내줄게 울지마 조용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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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꼬마야 여기 아기 인형 찾았어 고마워 돼지 인형이네 약간 메이플에 나오는 빨간 리본 어서 따라와 가자 우리 여기도 같은 걸로 갈 수 있나? 자 밀어 자 오픈 오케이 잘했어 애기 소리는 조금 그래요 애기 소리는 조금 그래요 엄청 무섭다 바다야? 저건 뭘까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뭐지? 저것도 트롤인가? 뭐 약간 겨울왕국에서 봤을 것 같지? 뭐야 이거? 뭐야 죽은 거야? 죽은 고슴도치야? 뭐야 고슴도치 죽은 거야 지금? 어머 무서워 야 저 시선 시선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완전 무섭겠는데 내가 막 걸어가는 대로 쳐다보나? 어 어 어 올라가면 이쪽으로 보나요? 어머머 뭘 보시나요 사람 처음 봐요? 이쪽 길이 아닌가봐 어 저기 놈 잡혀있다 그 시선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섭겠어 덫도 있어 저 덫도 있어 저 덫도 있어 아! 어 끝이 미친 방금 너무 잔인해 방금 봤어? 잠깐만 나 분명히 안 밟았나? 이쪽으로 가는거 아닌가봐 어구 저 덫도 있어 오우 잔인해 아 여기 나무 그거 있구나 아냐아냐아냐 또 죽는다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소리 너무 싫어 어 소리 너무 싫어 오우 잔인해 오 죽는거 너무 충격적이야 죽는거 너무 충격적이야 흑 흑 흑 흑 흑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유정끼리는 잡아먹고 그러나봐 내려가야되나? 밑에 덧있을까봐 함부로 못내려가겠어 개무서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사슴 죽은거다 오 좀 잔인하다 이게 뭔소리야 뭔소리야 뭐야 뭔소리야 뒤에서 무슨소리났어 크로마키 뒤쪽에서 소리났어 크로마키 뒤쪽에서 소리났어요 크로마키 뒤쪽에서 소리났다 크로마키 뒤쪽에서 소리났다 굿대uar 와 사슴머리야? 사슴인가? 오 마이 갓 바닥에 장애물들은 피해서 갑시다 어떻게 올라가면 되지? 줄에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이쪽은요? 어디다가 식 система Francisco 오 으으mel 쫄대 없이布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먹고 있는게 돼지인가? 뭔가 약간 돼지랑 합쳐진 트롤? 오 소리 너무 극협인데요? 가다가 한 번 도끼질 당할 것 같은 느낌이지? 무서워 휴가 아 뭐야 가실 키 잠깐만 어떻게 도망쳐야 되지? 어 오 이거 피하는건가? 허허허허허 어떻게 랠티 이렇게? 아아 아아 다 다시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 자식이 저런 것도 쓰네 야 누가 누가 저런 식으로 파괴하랬어 앗 이 게임 너무 징그러워요 내가 아무리 구호한거 한다고 하지 말고 너무 징그러운거 아니에요? 점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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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 익숙치 않으니까 두번이 맞아라 한번만 더 호에 맞추는 것도 있나봐 왜 저쪽으로 떨어져 이거 그래도 끝난 시점부터 시작하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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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걸 열심히 두둥악 내면서 피 몇방울 튕겼다고 저걸 아파한단 말이야? oh tukevin 샤워를 좀 해야겠는데 냄새 날거같 Chong 혹시 냄새 날 거같애 그러니까 공 painters 게임 진짜 징그럽다 이거 리나메의 느낌이 아닌데 애기들 잡혀있어 조용조용 구해줄테니까 조용조용 기다려 구해줄게 조용조용 왜 안밀어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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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당기는거구나 미는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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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긴다 미는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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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ang 뚜껑을 차례를 연주할게요 헐 이거 왜 눈 앞에 있는거야 어떡해 아기 어떡해 가지마 가지마 얘들아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만 부딪쳐도 안 돼 애기 하나 죽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애기 하나 죽었어 나무집에 안 따라와? 아 애기 하나 죽었어 어떡해 애기는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애기는 죽은 것 같아요 애기 하나 죽었음 어휴 어떻게 어떻게 가야되지? 어느 타이밍에 가야되지? 아니 이게 시점이 안보이니까 여기까진 괜찮구나 완전히 저쪽으로 돌아가야되는데 풀도 빈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숨으라고 어휴 이거 못 움직여 어휴 타이밍 어떻게 맞춰야되지? 어 쟤 고개를 완전히 안돌리는데 뭐 지금 가야되나? 저럴때 빨리? 어휴 어휴 긴장돼 어휴 아저씨 가래좀 뱉고 오세요 대박 담배를 몇개 피시는거에요 너무 역겨워요 맞나? 어휴 이게 뭔데 왜 숨은거야 이거? 그래픽이 바깥으로 튕겨나왔는데 이건 맞냐고 이거 너 위에 있지? 지나갈때 때릴거지?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위에 뻔히 있는데 인내의 시간인가? 아님 달려야되나? 갔나? 어 간거같은데? 어 깜짝을래라 아 소리 나만큰가? 아 너무큰가? 소리 너무큰가요 여러분? 아 나 발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잠깐만요 해설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소리가 너무 크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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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속에 덧있는거 보이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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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어휴 그래도 바로 걸리지않고 게이지가 있구나 야 약간 리남의 느낌인데 리나매보다 훨씬 잔인해 좋네요 도치 어딨냐? 이건 일자로 가도 되겠다 어떻게 가야되지? 언제까지 볼껀데? 저정도 포기하고 갈아줘 오 아마 그럴거에요 괴물이 막 덮치고 주인공이 반으로 잘리고 그래요 머리 터지고 그래요 머리 뽑히고 내장 다 튀어나오고 생긴건 귀엽게 생겼는데 게임이 어떻게 움직이지? 손을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되냐 이건 그냥 무작정 런인가? 저 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벽에 풀이 많은거 보면 오른쪽 벽인데 어떡해 무작정 달리는거 맞는거 같은데 가겠습니다 일단 일단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빛이 터지는데 뭐지? 어디 어디로 가야되지? 오.. 빛 조절하면서 가야돼?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네 오.. 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불빛에도 몸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실수 아 이건 실수 아 이건 방향 실수 방향 실수에요 버섯도 약간 정상적인 버섯이 없어 다 독버섯인 것 같아 징그러워 버섯 위로 떨어졌어 뭐야 얘네들 솔 방울이잖아 으아악! 허억! 으아악! 으아악! 응? 저래도 되는거야? 야! 야! 기절했어! 일어나! 일어나! 기절한 척 한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봐! 쟤 어떡하지? 죽..죽인거 같은데? 근데 저 솔방울 분명히 헉! 앗! 앗! 잠깐만!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아! 흫! 아니 저 솔방울 아까 만들어놨던 걔네 아니야? 햄 너ski 헭 цент 저거 뭔데 저거? 아! 아!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없네? 아우! 엉~! 그럼 한 consciousness 한 마디 아아 죽는다 아아 저 요정을 먹이삼아 내가 도망치는 거구나 저 애기 애기를 먹이삼아 애기를 구해줘야 되는게 아니라 음 근데 좀 보기 역겨운 게임이야 으 올라가 올라가 저 창가 속에 있는 괴물은 뭐야 징그러워 비위가 안좋은 사람은 게임 못하겠네요 어 쥐네 어디에다 쓰는 걸까 이거 원래 맞추는 거에 표시가 뜨는데 어 이게 뭐야 무슨 고양이? 고양이가 등불 들고 있는 건가 도정바지인가 아니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뜨는데 바닥에 두라는 건가 그냥 올라가는 건가 별거 아니구나 아까 그 트로피 발견하는 건가 봐요 이거 뷰가 저쪽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저쪽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저쪽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아직도 아아이구야 저 돼지 코가 아직도 여깄어 저 돼지 코가 아직도 여깄어 다른 친구인가 다른 친구인가 뭐야 이거 곰팡이야? 뭐야 이거 뭐 송아지인가 순록인가 곰팡이 피었어 약간 공포게임이나 역경 게임인데 야 쟤 팔팔 끓는 소치인데 설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와 씨 eries 아 다리 찌빈 자 어떡하지? 약간 악마처럼 생겼다 뭔가 같이 지옥에 악마가 있다면 저런 느낌일 것 같아 그쵸? 뭔가 돼지인데? 돼지인데 악마야 근데 목소리도 별로야 약간 뭐 코코 마을에 있는 걔네들 같다 토토이크 아 토토이크 야 아 아 야 너네 단체로 공격하기 있냐 철이 안 꺼져 판정이 좋아가지고 대충 방향만 맞추면 알아서 맞춰지네 이 자식이 어디서 창을 막 날려 다 때렸다 어디서 괴롭혀 괴롭히지마 괴롭히고 있었네 괴롭히고 있었네 괴롭히고 있었네 돌 트롤인가 보다 약간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겨울왕국에도 돌 트롤 나오잖아 겨울왕국에도 돌 트롤 나오잖아 눈이 너무 무섭다 한건 알겠는데 눈이 너무 무섭다 네 뭔가 눌러들 그녀를 찾을 수 있었네 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어 아까 찾았던 그 가벼운 돌 저기 막 뭘 현혹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뒤에 누구 있다 잡혔다 잡혔다 입냄새날 것 같아 이에 걸린 거 뭐야 저거 뭐야 저게 저 돌이 지켜줬어 뭐야 누나 누나 그래 맞아 난 누나랑 헤어졌었지 어 이미 누나는 죽었나 설마 어 돌 됐어 메두사의 눈알이었나 아 원래 햇빛 비추면 돌대요 트롤이 백 구멍이라도 부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나 안에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울레 울레 위에 구멍이라도 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돈으로 이어져 있나봐 아 와 근데 어 보기만 해도 내 코가 간지러워요 와 비염 있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어허 보기만 해도 재채기 엄청 할 것 같아 어 버섯 포자가 어우씨 장난 아닌데 끝난 건 아니겠지 끝난 건 아니겠지 뭐 여긴 되게 뭐 여긴 되게 분위기 좋은데 꽃도 예쁘고 좀 평화로운데 고슴도치도 있고 샤들도 있고 또 고슴도치를 타고 가나? 등에 뭐가 있어 아 위에 누가 타고 있구나 오 잔인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돌아가기는 왜 있는 거지? 잠깐만 타는 건가? 아 같이 가는 건가? 점프는 안 돼요 애가 고슴도치가 수영할 줄 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고슴도치는 목욕도 잘 안 시키지 않나요? 어머 아니네 아 웃음 좋지 원래 수영을 잘했나? 물 표현 되게 잘했다 물 표현이 너무 좋아요 물 표현이 너무 좋아요 숲은 되게 예쁘다 진짜 물 같아요 물표현이 장난아니야 이 위로는 못올라가니? 고마웠어 너무 예쁘긴 하다 노움친구들이 도와주나본데 이쪽이야 이쪽 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아 민들레 민들레의 바치네 애치한다 애치 어 트롤이야 뭐지 자는건가? 자는대 지나가나? 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거지? 깨워야되나? 야 박치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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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꼈어 꼈어 환불으로 가면 안되겠네 이쪽이 아닌가? 아니 내 길을 보면 이쪽이 맞는데? 아니 내 길을 보면 이쪽이 맞는데? 재채기? 설마 쟤도 재채기? 맞네 재채기 오케이 재채기 안녕 너 여기에도 있구나 너가 개구나 약간 같은걸로 이어져있나? 돌 왜 울어? 코르그 같은 친구구만 데려가줘 할아버지한테 가고싶어 젤다의 코르그 같은 애들이야 젤다의 코르그 같은 애들이야 엉덩이 빵실빵실해 엉덩이 빵실빵실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뭔가 코르쿠르 같은 데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나무 석상인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눈깔이 파여있어서? 도전과제? 도전과제용 석상 발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야 될까? 벽을 타고 올라가도 될 것 같은 높이인데 낮에는 좀 평온하네요 이 다리의 끝으로 가볼까? 아 여깄다 여기로 올라가자 꽃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버섯은 아닌데 버섯은 아닌데 버섯처럼 생겼어 꽃봉오리가 애기들 비켜 어 다 비켰네 아 여깄다 애들 비켜라 됐다 지금 할아버지 고맙다네 잘 있어 뭐야 뭐야 갑자기 춤을 춰 뭐야 갑자기 춤을 춰 뭐지?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어두운데 제일 싫어하는데 밖에서 어두우면 다행이지 여기도 뭐 있다 여기도 뭐 있다 소리난다 갑자기 왜 춤을 춘거지? 뭐야 이거? 사람 뼈다귀인가? 에? 에?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앗? 점프 실패 실패 미는거 아닌거 같은데 이 가운데 다리를 부셔야 되네 아 왔다갔다 했구나 저 반대편으로 가야되네 밀고 저게 왔다갔다 하니까 와 이거 근데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점프력이 좋아가지고 아니 쓸데없이 점프력이 좋아요 얘가 보약거리가 길어 오 어 그렇지 와 진짜 깜깜해 시야거리가 너무 짧아 이게 그냥 막 뛰어서 갔다가는 못 깔것같아요 너무 좁아 어 위에 뭐야 박쥐있어 천장에 박쥐들이 있어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this 이거 중심 맞춰야돼 오 움직여 저거올때까지 장면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됐다 됐다 움직이네 쓰러진다 앞으로 앞으로 쓰러지나 앞으로 움직이는건지 안움직이는건지도 잘 안보인다 나도 죽는다 나 대신 비명소리 찔러줬네 사실 이 아이의 비명소리였어요 누구의 비명소리지 누구의 비명소리지 저의 비명소리 저의 비명소리 저의 비명소리 저의 비명소리 그렇겠죠 이미 가둬뒀는데 잡아먹히기 전이랬거나 아니면 까먹었고 뭐지? 어? 아까 연주 뭐야? 바이올린 연주에서 사람이 딸려오는건가? 연주에 홀려서 이쪽으로 데려오는건가?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됐나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맞나봐요 막 능력을 써서 죽였어 막 능력을 써서 죽였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좀 각색한거 같네요 그리고 먹어서 배가 불렀어 아닌가? 요리를 하나? 뭔가 뭔가 요리를 하는거 같은데 어디 가두는건가 사람들을 눕혀놓고 또 또 온다 또 끌려간다 다리가 움직여 혼자 춤춰 끌려간다 나 맘대로 가고있어 오 물에 빠지면 안되는구나 뭔데? 아 점프해 점프 아 잘못 눌렀다 아까 막 연주하는 사람 되게 뭐랄까 뭔가 되게 징그럽게 생긴거 같은데 으우 진흙이었어 땅인줄 알아둔 꼬마애기들도 여깄네 손 뭐야 사람 손인가 아니네 트롤이네 오 트롤도 여기 죽어있는데 하늘이 인간의 연주하던 여자 물에 들어갔는데 뭔가 슬슬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 에고 길 잘 찾아야겠다 오 마이 갓 제발 제발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네 불 밖으로 나올 줄 아는거 같았는데 한 대 할까? 연주한다 개무서워 또 어디로 피해야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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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어디로 가야되지? 왜 거기로 점프를 해?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점프를 해버렸네 너무 급했어 한번만 더 침착하게 한번만 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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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여긴 도약거리가 너무 긴데? 어 설마 너 날 도와주는 그 돌이니? 어 야 잠깐만 아 돌 아 타이밍 맞춰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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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치 이게 나름 피지컬 게임이야 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한번 하고 아 좀만 더 붙었어야 했는데 아 여기서 해주네 그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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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나뭇가지 뛰어갔어 아 이거 왜 달리기를 안하냐 다시 다시 저기 나뭇가지 가도 될거같아 다시 다시 그냥 달리면 될까 했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아 이게 뭐야 이 책 엄마가 애기 귀먹으면서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네 저주를 내렸구나 음 부사하네 노래를 들은 사하는 소년은 죽어버렸네 근데 왜 발가 벗고 있지? 왜 의문이야 왜 옷을 다 벗고 있는 걸까 왜 연주를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지? 아까 그 음파에 의해서 옷도 찢어졌나? 그럴 수도 있잖아 음파가 굉장히 세 보이던데 근데 이 게임 분위기 되게 무섭다 사유가 뼈가 분리될 정도이니까 옷도 찢어졌나? 연주도 그만큼 막 격하게 어 방향 조절 잘해 쫓아온다 방향 조절 잘해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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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이였어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이었어요 왼쪽 아 방향 조절 진짜 안되네 이거 물살 때문에 아니 방향 조절이 물살을 위해서 조절이 잘 안되네 아 됐다 됐다 이거 맞아? 어떡해? 괜찮은거야? 또 잡혔어 뭐야 죽었다 내 캔 죽었어 허리가 꺾여서 죽었어 쟤가 날 보호해준 기억인데? 그 정도면 그쵸 보호해준 셈이에요 에어백 같은 느낌이라 그래도 트롤이어도 괴물은 괴물인지라 괴물인지라 척추가 다치면 죽어버리네 척추가 꺾여가지고 죽은거잖아 또 꿈속이다 또 꿈속이다 또 꿈속이다 두나를 찾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니 끄솔 근데 무슨 소리야 또 꿈속이다 실내 보충 광야물 부 Benny 뇌 아까 연어라 그기 누나 있으려나? 누나 어디있어 누나는 꿈속에선 나오잖아 나 어디로 가야돼 그때부터 누나 있던 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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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돼 여기가 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누나? 뭐지? 어? 목소리가 누나인데? 여잔데? 어? 누나 아니네 누나 누나 맞지? 누나 맞지? 아니네 누나 아니야 누구야? 누구지? 모르는 여자 무릎에 그냥 누워버리네 모르는 여자 무릎에 모르는 여성 무릎에 훔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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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의 존재 저 돌의 존재를 아나 본데? 저 돌의 존재를 아나 본데? 저 돌의 존재 여기 있는 요정인가 봐 빨간 미칠 바라 저 돌의 존재 착한 친구였어 도둑인줄 알았던 도둑인줄 알았던 내 자신을 반성한다 착한 아이였어 근데 중요한건 또 밤이야 중요한건 또 밤이야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 같다 해리포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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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가시덤불 그 있잖아 이거 이거 또 빛받으면은 도망간단 말이지 물이 흠 흠 흠 흠 흠 이거 트롤한 채로 통하려나? 흠 흠 흠 흠 흠 흠 거리가 살짝 가깝다 그리고 흠 흠 흠 흠 흠 숲이 어두우면 진짜 어두워서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오 집이다 뭔가 석상도 있고 마을도 있고 다 가시덤불이야 돌 친구 저기 있다 이게 뭐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가는건가 보다 와 타이밍 빡센데? 난주택 키를 잘못 눌렀어 달려가서? 달려가서? 뭐해? 물이 없음 이거 하고 바로 뛴다 타이밍 빡센데? 타이밍 빡센데? 타이밍! 죽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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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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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아 미쳤다지방 한 번만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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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길이 어디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아 이쪽 길 여기 오고만 하면 되는구나 가시덤불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가시덤불 스치기만 해도 죽을지 모르니까 야 이 체력도 대단하다 여길 올라가서 어떻게 가지?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저쪽으로 안 넘어가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겠죠? 길 표시가 오른쪽이 맞는 거 같은데 화면이 안 돌아가는데 내려가 내려가 아하 지붕에 점프? 됐다 아닥 너무 빨리 뛰었어 너무 빨리 뛰어버렸다 가시덤불 저거 감히 내 심장을 찌르다니 나 보호해 줬어 고마워 스톤헤드 고마워 아 레무스구나 이름이 아 레무스 이름이 있었구나 아 돌머리는 맞잖아 끔찍한 짓을 멈추라 했다고? 여기는 뭐하는 데지?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기를 잡아가는 괴물인가? 아 첫 번째 꺼에서 뛰어야 됐네 두 번째 꺼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남 괴물은 뭐지? 자 밀고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눌러야 된다고? 적당한 클릭이 아니라 미친듯이 광클해야 되네 적당한 클릭이 아니네 적당하게가 아니네 적당하게가 아니네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허허 허수아비? 아 아까 그 얼굴이다 헉 움직여 뭐야 눈알 움직여 저거 설마 나 쫓아오나?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빠져 이거 좀 보려고 그랬지 이게 뭐야 약간 뭔가 포크 같은데? 약간 뭔가 찔를 것처럼 생겼는데 야 빨리 가야 돼 뒤에 언제 어떻게 쫓아올지 몰라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순무머리 왕자님처럼 뛰어올 것 같아 어떻게 뛰어올지 모른단 말이야 아 무서워 눈알 움직이는거 너무 끔찍했어 뭐야 이거 이 검은색 물체들은 뭐지? 뭐야 뭐야 너네 너네 뭐야 애기들 아 아 애기들 아 애기들인가 보다 아까 막 엄마들이 데려가지 말라고 뭐 어떻게 그랬잖아 저 허수아비가 엄마인거지 뭔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그래서 막 애기들만 잡아간 영혼 아닐까 그런걸 수도 있어 저 앞에서도 막 엄마가 아이들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랬잖아 뭐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갈까 잠깐만 이쪽 이런거 보통 그 석상같은거 찾는건데 이거 뭐야 미로찾기냐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데 뭐하는데 뭐하는데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가시덤불이잖아 깜짝 놀래라 나 얼굴 들이밀고 있는줄 알았어 이쪽은 아니었다 이쪽은 아니었다 아닌가 여기 뭐 그거 하면 되나 안되네 이쪽은 나중에 오는건가 헉 뭐야 뭐지 뭔소리야 뭔가 첨벙첨벙 소리가 난다 어 뭐야 이쪽은 아니네 수영할 수 있는줄 알았어 뭐야 이쪽길 아니네 이쪽길 맞았네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네 아 옆에 거 타고 올라가는건가보다 그치 건물망이니까 그치 안에 들어가서 가시 없애고 도주로 만들어놓는듯한 느낌 약간 도주로 만들어놓는 듯한 느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돌려라 돌려라 돌려 아 끝난건가 올라가 올라가 점프 그렇지 네 이거 맞나요? 저거 다시 가면 되나 아까 그 막다른길에 있을거 같애 도주로 어 시점 바뀌었다 아 아니 왜 왜 거기서 왜 거기서 왜 거기서 빠지고 날냐 아니 여태까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영까지 완벽하게 했던 네가 왜 이 물에서는 수영을 못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ㅋㅋㅋㅋ 계곡물에서까지 그렇게 해 수영을 잘해놓고 왜 여기는 수영을 못하는거야 아닌가? 이거 그냥 가면 되나? 아 그냥 가면 되네 아니 이게 점프 은근 어려워요 약간 이런 뷰 있잖아요 이런 뷰가 방향성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면 더군다나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맞네 그 여자다 그 여자 집이네 들어가도 되는건가 몰라 이런 데는 원래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 여자 집인가 봐 그 여자 집인가 봐 괴물마다 모형이 따로 있나 봐요 오케이 도전과제 카스마 산피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약간 알아보라고 약간 불어인데 써져있는게 영어가 아닌데 이름이 혼합물에 추가 뭐지 강황인가 유황인가 강황이 있을리가 없이 유황이겠지 어 열쇠 열쇠 오기전에 뒤져야될거 같은데 어 뭐가 이렇게 많아 묘하게 애기소리 들린다 혼합물에 추가 그쵸 묘하게 애기소리 들리죠 오 이게 뭐야 플러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플러스 무슨 말이지 아 저거 무늬네 저거 이건 뭐야 우리 인형 플러스 플러스랑 동그라미 그려진 뭔가를 합하면 된다 이거지 아 그냥 혼합물을 추가하면 안되는거에요 잠깐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도 되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씨 깜짝 놀래라 이씨 까마귀 새끼 저거 아 깜짝 놀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랑 플러스를 섞어서 동그라미랑 플러스를 섞어서 문앞에 뿌려 불 꺼졌다 불 꺼졌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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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랑 얘네 아니.. 얘네 아니었지? 플러스 아 이거 혼합물에 추가 됐어 이거 왔어 똑같은 무늬로 오케이 동그라미 3개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에 동그라미 3개짜리 여기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두개씩인가봐요 애기가 막 우는소리가 들려 오케이 위치크래프트 마녀인가보네 뭐지 여기 뭐가 있다가 없어진 흔적인데 책이다 이야기다 뭐야 뭔소리야 양주위에 보인 늑대물이야 함유하러 양주위에 보인 늑대물이야 맞네 아이를 제몰로 아이를 뺏어가는거 맞네 지금 밑에 있는 그 검은색 영혼이 다 애기들인가 봐 으악 나 이거 19금 안걸고 방청해도 괜찮은건가 씁 아이를 받쳐서 여왕의 부활을 아이를 받쳐서 여왕의 부활을 기원하는건가 근데 애기가 미친듯이 울고있어 아 올 때가 된 듯싶은데 마녀가 곧 올 것 같은데 설마 다치고있는 소린가 엄마는 자살을 하고 애기는 제물로 받쳐지는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여자는 그 가면 쓴 여자 아닌거 같은데 저 여자는 그 가면 쓴 여자 아닌거 같은데 아 책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책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뭐 안열려고 여기도 책 책이 엄청 크네 더 있어? 더 있는거 같은데 여기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어도 보게 만들어놨네 아무것도 없어도 보게 만들어놨네 책인거 같아요 책 책 맞는거 같아요 마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려오는거 맞나? 집으로 올라가는거 내려가는거 맞나? 어 아이를 구해야될 구해야되는거 같애 어서 서둘러 지금 배타고 저기 가는거 같애 왜 목을 매달려고 하다가 자리를 뜬거지? 어째서? 어 나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도 되나? 이쪽길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이쪽길 맞나? 아 이쪽길 아닌데? 아니네 이쪽길 맞나본데? 이거 아닌데? 길이 이쪽이 아닌데? 이거 아이고 저 발판을 밟아야되나? 저 옆에 이거 이거 아 아 아니 점프 높이 좀 줄여봐 친구야 아니 미끄러지는거 뭐야? 맞아?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여기가 맞는데 어 아닌데? 안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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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가 않을거 같은데? 뭐지? 이 위 안올라가지는데? 어 됐다 됐다. 어 드디어 됐다. 근데 길이 어디야? 중요한 건 길을 찾아야 되네. 아 이걸 밟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아닌가? 다시 돌아갈 수 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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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점프도... 점프도 어려워 뭐야 이 길도 애매하네. 왜 점프로 안 되지? 뭐지? 아니 근데 땅이요. 봐봐요. 어 야야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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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이렇게 보고 가야 되나? 아니 아닌데? 안 보이는데? 거기 서서 하면 안 되냐고요? 여기요? 점프가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아예 점프가 안 되는데? 빠지겠는데? 빠지겠는데? 어 꼈어 아니 아예 아예 뭔가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빠지는 땅이... 이거 봐요 이거 봐.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요. 봐봐 여기도 분명히 밟을 수 있는 땅 같은데... 구별이 안 돼. 어? 보인다 보인다. 환자 보인다. 아하 기름 맞았네. 와 진짜 안 보여. 앞으로 더 가도 되는 건가? 아닌데? 아씨 안 보이는데? 점프 해볼 걸 그랬나? 어 진짜 안 보여요. 너무 눈부시기도 하고. 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길이 안 보이는데? 음 빠져. 어디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길이 보인다고? 어디? 아니 묘한 판? 묘한 돌 같은데 저건? 이쪽에 있네. 아니 이 나무처럼 안 보여요. 뒤에 있는 나무처럼 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인가? 아 여깄다. 이쪽으로 오니까 보인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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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길 찾기. 아 길이 있니? 길 있는 거 맞니? 어딨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빛을 높이자구요? 아 맞다. 아니요. 아니요. 빛을 높이자구요? 아 맞다. 아니요.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와 이제야 보인다. 와 이제서야 보이네. 와 이제서야 보이네. 야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야야야야. 가라앉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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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길이 어딘데. 길이 어디 쪽에 있는. 길이 어디 쪽에 있는데. 길이 어디 쪽에 있는데. 실내의 도약. 야. 야. 감마를 다 올렸는데도 안 보여. 실내의 도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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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찾기 진짜 개 힘드네 그래도 간만 좀 낮추죠 안심상 조금만 낮춥시다 너무 밝으면 공포게임 모드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그랬나봐요 꼭 눌러도 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클릭해서 그런가봐요 꼭 가야만 하니? 꼭 가야만 하는거니?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걸까?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야 이거 맞냐? 어 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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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니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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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해요 어지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이스 난 저 마녀가 생각 이상으로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양호했다 빨리 좀 가라 어우 느려라 앞에 가시밭길인데 이거 문화는 어디까지 간거야? 문화는 어디까지 간거야?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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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사람이 진.. 뭐야? 헉! 조용해졌어! 애기야! 안돼 애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하지? 길이 어디지? 저 집에 가는게 맞나? 뭘까? 그냥 일로 돌아가는건가? 땅인줄 알았어! 나 저쪽 땅인줄 알았어! 뭔가 물에 비치는 모습이 땅같았는데 지붕 비치는거였어! 그만큼 물표현을 잘했다! 내가 속을정도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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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뛰었네 흠 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일로 올라가는거 아닌가? 아니면 저 땅으로 올라가는건가? 흠 아 뒤쪽에서 타는건가? 옆에서 타는게 아니라? 왜요? 어.. 땅으로 올라가는건가봐?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 흠 흠 흠 흠 흠 흠 올라가 이러면 올라갈수있나? 저기 딱 못올라가 아 저쪽에 사다리있다 도망가려는건가? 아기는 이미 살릴수 없는거 같아서? 아니구나 아 이 뒤로 나갔구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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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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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쫓아온다 동물 쫓아온다 아 물가는 못나오는구나 뭐지? 아닌가? 여기 또 가도 되는거지? 갑자기 가다가 푹 빠지고 그러는거 아니지? 나 속이는거 아니지? 감마를 너무 밝게 했나? 아님 게임이 그냥 밝은거 같기도 하고 그냥 밝은거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우동 레전드 애기 자 이거 이거이거 또.. 느낌이 안좋은데? 오..뭐가있다? 오..뭐가있다? 물속에 뭐가있다? 뭐가 먹었어.. 물귀신인가봐 뭐가 먹었다? 저 쪽에서 출발한구나 아 이쪽 근처에 와야될텐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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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일단은 저쪽으로, 저쪽에서 출발하던데? 어 됐다 저 풀숲, 왼쪽 풀숲에서 나오네요 자, 달려가서 점프 차 올라가고 저기까지 이제 전력질주 전력질주, 전력질주, 전력질주 전력질주 아 됐다 어느 방향이지? 이쪽인가? 어디지? 이쪽 아니야? 저까지 가야되나? 내가 혹시 길을 못봐나? 으으,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4, 2, 3, 3 아, 이쪽으로 못 넘어오네. 그물 때문에 다행이다 이거 애기들 영혼이야 어이구..뭐가 이렇게 많이 희생됐어 엄마들인가? 저 길 좀 비켜주실래요? 길 좀.. 길 좀 비켜주실래요? 길 좀 비켜주실래요? 그 여자 목 매달았어 결국엔 목을 매달았어 까마귀가 살 파먹고 있어 약간 컨저링에 이런 장면 있지 않았나? 컨저링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 맞죠? 포스터에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아 비슷한.. 마당에 큰 나무.. 흠.. 뭐야 애기.. 아.. 애기.. 잠깐만 여기 머리가 없는 거니? 이거 지금? 잠깐만 여기 뭐.. 아니네.. 익사 시켰네.. 애기 못 살렸어 불쌍해라.. 묻어줘야지 묻어주렴.. 그렇지 착해라 올리 오리 인형 오리 인형 오리 인형도 갖다 줬어 아까 그 집에서 가져온 오리 인형 여기까지 오면서 저 괴물들이랑 이런 거 다 보고 나면 끝자락에선 정신을 놓아버리지 않을까요? 실제였으면 미쳐버릴 거 같은데? 아까 그 내장.. 내장 잔뜩 있는 곳에서부터 그럴듯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크인가? 사라오 맞아 밝은 빛을 따라가라 했어 투바가 유나 여기는 뭐하는 데지? 릭트 구베 윽트 구베 윽트 구베 윽트 구베 윽트 구베 그 사람이 윽트 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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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도서관 미쳤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새로운 소설? 마음 이야기 아이고,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떴네 아, 왕이 우울증 걸렸네 불쌍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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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other than the witchers, he had slayed but the flower was nowhere to be found 와 너무 잔인해 대박 잔인해 얼굴에다 칼을 꽂았어 이제 꽃을 못찾으니까 정신을 놔버린거죠? 아들만이 나의 희망이었는데 여긴 어디지? 그렇지 누나 찾아야지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지? 뭔가 미로찾기 할것처럼 생겼는데? 누나다 누나 누나 같이 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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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가짜인가? 뭔가 또 또 꾸시는 여자가 따로 있나? 누나 아니네 맞네 누나 아니지 도구 저 가운데 뭐야 저거 도마 도마 어떻게 싸워야되지? 이게 뭐지? 뒤로도 숨을 수 있는거였구나 아 이걸 다 부시는거네 히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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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하루 두는 스캔이 나무 근처에 있는 것도 안되네 너무 나무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안되겠네요 최대한 방향만 맞춰서 제 쪽에 있는 거 하고 다 터뜨린 거 아닌가? 더 있나? 다 터뜨린 거 아닌가? 뭐지? 앞쪽에 있는 뭔가도 터뜨려야 되나? 저 뭔가 팔 벌리고 있는 시체가 있는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다음에 아하! 저렇게 공격하면 되나? 어! 아 약간 환영을 만드는 인가 보다 조금 이쁘게 생겼는데 화났어 감히 우리 누나를 누나 죽인 거 아니지? 누나를 죽여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어 여러 번 싸워야 되네 마지막 버스인가? 아 아 저쪽까지는 안 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안 되네 소리가 안 나오네 이건 그냥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저래요? 오! 오! 도망쳐! 도망쳐! 또 있나? 또 있나? 되나? 됐다 빨리 가 빨리 뭐야 언제 뚫을 수 있는 거야? 저 뚫을 수 있는 거야? 뭐야 뭐지? 와 이제 피할 때도 없어 아 뭐야 이건 어떻게 피하지 저건 어떻게 피하지 가까이 가야 되나 빛으로 막아내야 되나 아이고 잠깐만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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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위험해 빛 Marketing 안 된다 위험한 후 빛 colleges 싸울 수 있는 애 맞냐고 끈질기네 되게 끈질기네 넌 뭐야 우리 누나 죽였지 100번 찌르는거야 얼마나 찔러야 돼? 내가 멈추는건가? 내가 멈춰도 되는걸 계속 찔렀네 세상에 멈춰도 되는걸 아니 계속 나오길래 누나 누나 진짜 죽은거야? 누나 죽었나봐 제가 진짜 누나 죽인건가봐 복수를 한건데 아니 빛을 따라가라며 투바 어떻게 된거야? 진짜라고 믿고 있는거일수도 있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울리로 울리로 suffer 울리로 환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진짜였다고 생각했나봐 진짜일수도 있고 공포게임인 만큼 해피엔딩은 아닐것같은 느낌인데 저거 뭐야? 목매달아있는 사람들 뭐야? 저기 누나 시체가? 그래서 그 아까 영혼 중에 한명 누나인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누나? 누나 있나? 저쪽으로 가면 안되네 아니야 누나 시체는 없어보이는데 뭐지 여기? 그것도 아니었네 모르겠어요 살아있을것 같기도 하고 다 타버렸는데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여긴 또 그래맞아 뭐 마녀초 저기 마녀사냥했다니까 다 죽은거네 다 왕이 죽인 사람들이잖아 저쪽으로 가면 안되지 난 왕이 살팍에 지리 오후 debat 한참 이렇게 흑 혹 그리 압 이 길의 끝에서 진짜 마녀가 되어있는건 아니겠지 누나가 매운 다 한 날 스칼리케도 볼통냐 로세야 오오오오오 토했어 야 나같아도 토 한번은 할 것 같다 이런데 있으면 우엑할 것 같다 마을에 들어섰는데 사람 쪼아먹고 난리 났네 여긴 누구의 집이지 오오오 에? 이게 뭐죠? 본인이 본인의 등을 찌른건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 아우 같이 눌러야되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키보드가 편하겠네 이건 엑스 아 자 다시 엑스 엑스 와이 엑스 와이 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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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뭐지? 뭘 보라고 아! 찾았다 아까 죽인 사슴 피규어 조각상 조각상 찾았어요 저 나무를 뚫고 저렇게 찍을 정도면 잠시만요 이번엔 사람이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감행 화장실 sized 화장실 아멘 아멘 좀비라니 이제는 좀비인가? 아이고 안 들키려나? 아 들키지 말고 가야되네 어떻게 가 뛰어오는 속도 미쳤는데? 뛰어오는 속도 미쳤는데? 나 한 마리 저기 멈췄어 어떻게 해? 왜 안돌아가 가서 먹어 배부르니? 야 너 거기 서있으면 내가 못가 어떡하지? 한번 죽어야되나? 어디서 가야 되나? 야 이거 지금 어떻게 갔냐? 야 소리 들어라 여기 소리 들어라 이거 어떡해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아 이거 틈새로 못가요 여기 이거 틈새로 가고 싶은데 틈새가 안돼 여기 아 저 쟤가 저기 있으면은 저 뒤쪽으로 못가는데? 아 잠깐만 다시 불러내자 그럼 그냥 불러내면 되겠다 아 쟤 버그야 아 쟤 버그야 저 녀석 버그야 버그 안 움직여 그렇다는건 그냥 지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시도 한번 해보자 오 아 소리에 민감하구나 아 소리 눈이 안보이고 와 오 마이 갓 오 눈 열고 들어가야되나? 어이 뭐야 뭔가 디아블로의 다른 버전을 보는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디아블로의 다른 버전을 보는듯한 느낌이에요 어 이게 뭐지? 약간 어떤 돌 위의 조각상인가? 아까 촛불같은 느낌의 조각상 같은건데? 어 이야기 있다 오 야 오 야 엉덩이가 참 예쁘시네 엉덩이가 참 예쁘시네 약간 세이렌 같은 느낌인가? 오 야 오 야 오 야 저렇게 빨개 벗고 다니는데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건 저 좀비들은 전부 다 남자라는 거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누나서 넘겨버렸다 아아 쟤가 쟤였구나 아 그래서 아까 그 알았다 이제 누나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누나가 죽지 않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보고 알았겠네요 가짜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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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였어 그 여자 가짜였어 어쩐지 겐적 겐적 오 야 이거 괜찮은 날라 여러분 으응 이런비 기둥이 세끼들 흫 비둘기가 문제네 비둘기가 문제야 비둘기 피해서 가야되네 어떡하냐 이건? 힝힝 그래 너네들이 비둘기 다 쫓아라 너네 불렀더니 비둘기 다 날라갔다 개꿀 쟤네 불렀더니 비둘기 다 날라갔어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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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힝힝 어떡했어 뭐야 뭐야 특정 거리에서 걸렸나보다 비둘기 날려서 좋아했는데 너무 가까이 가도 안되나봐요 힝힝 아 저 비둘기 어떻게 해야되지? 물풀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비둘기를 쫓아내고 가는게 맞는데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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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있기만 해도 아 물 위에서는 서있기만 해도 걸리네 왜왜왜 소리 왜 들은거야 너무 가까웠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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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자도 있는거 같은데 준비 왜그래 왜그래 소리 안냈다고 왜그래 왜그래 지들끼리 몸부림치다가 왜 그러는거야 점프해서 여기 올라가는건가 싶은데 지붕 위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점프해서 천막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아닌가 앞으로 가는건가 앞에가 길인거 같기도하군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가야될까요 비둘기 여기를 없애기 위해 저 친구들을 한번 부르고 달리기가 너무 빨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진짜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돌아가렴 미안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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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맛있게 식사하렴 둘이 합체하겠어 그러다가 저기선 달려야돼 달려야돼 달려보자 여기 풀숲에 있다가 풀숲에 있다가 풀숲에 있다가 그냥 달려야돼 그냥 달리는 것도 절대 안돼 어렵다 어떻게 할까 비둘기는 날리는거 맞는거 같거든요 비둘기까지는 맞는거 같은데 비둘기 이상이 문제네 비둘기 이상이 문제네 비둘기 이상이 문제네 난 저건 점프로 넘을 수 없어 먹는데 정신팔린 사이에 가야하는건데 그러다 개파린 사이에 가야하는건데 강경유지하면서 가볼게요 강경유지하면서 가볼게요 아 가운데는 어떻게 지나가는데 저 모래 위로는 안올라가지네? 그럼 길이 저쪽이 어떻게 가야되지? 모래 언덕 위로는 안올라가지네 오 모든 좀비가 다 온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를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자꾸 뽑히네 머리가 돌아가 가시덤불이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나봐 아우 소리 진짜 듣기싫어 아우씨 어떻게 가야되지? 진짜 모르겠네 그쵸 위치상 그런거 같은데 저 좀비를 뛰어넘어서 가야되요 음 음 음 모래 언덕이 막고 있어서 저도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느낌상 아니 저 반을 뛰어넘을 수 있나? 반 안 넘어치는 것 같았는데 아까 됐다 됐다 안 돼! 그치 아 넘어치는 맞네 저거였네 아 됐다 아 아 방법 찾았다 아씨 아까 눌렀을 땐 안됐는데 수그리고 있어서 그랬나봐요 타이밍이 서있는 타이밍이랑 앉아있는 타이밍이랑 애매했었고 쟤네들 일로 부르고 어? 와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피지컬 싸움이다 이거 타이밍 달리기를 했어야 했는데 다시 다시 아아 너무 빨리 뛰었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 뛰어버렸다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조금만 천천히 뛰면 쟤네들이 늦게 오니까 fer 와우 방향이 미쳐 버리겠네 방향 왜 안맞는거야 방향이 안맞아 방향이 아 방향이 안맞아 방향이 방향을 좀 맞춰봐 방향을 몇 어째야 이게 얘 뒤를 가 아씨 어려워 얘가 왜 뒤를 가는 거야 다이빙은 왜 하는건지 천천히 하자 아씨 아까 할만했는데 답답하네 아 제가 이런 거리감에 약해요 얼만큼 해도 뒤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점프로 죽는거라서 아 왜 자꾸 옆으로 뛰지? 저 판자를 밟지 말고 그냥 땅위에서 뛰어야 되나? 땅위에서 뛰어도 될거같아 계속 판자를 밟으려고 하니까 그런거같은데 그냥 일자로 달려서 뛸게요 그게 맞겠다 아씨 너무 가까운 좀비까지 와버렸다 너무 빨리 뛰었네 몇째에요 지금 방법은 아는데 피지컬이 안되서 못하고 있어 방법은 알지만 아씨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나 분명히 수그렸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았지? 이걸 또 어떻게 알았지? 왜이래 왜이래 아까보다 더 예민해진거같아 아이 뭐야 아니 뭐야 쟤 왜저래 갑자기 갑자기 귀가 열렸어? 왜저러지? 한 10초에 한 번씩 죽는거 같은데요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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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둘기 진짜 아 비둘기 진짜 같이 시체먹던가 내 길을 방해 내 가는길을 방해하는거야 와우씨 너무 빨리 나왔다 아 제발 가게 해줘 제발 가게 해줘요 선생님들 식사하는데 방해 안 할테니까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아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와씨 드디어 했다 저 비둘기 새끼들 저 비둘기들 진짜 와 진짜 비둘기만 아니었어도 금방 가는건데 비둘기가 이걸 이 안내도 있어? 빛을 비추면 안되는군요 한마리인가요 한마리인가요 두마리인가요 오죠 빛을 비추면 오네 잠깐 확인하고 저거 누구에요? 이 여자 뭐야? 저 여자 뭐야 저기 우산쓰고있는 여자 있어 저거 뭐이죠? 검은색 옷 입은 여자 당신 뭐야? 어 여기도 마녀라서 아 여기도 비슷한 마녀라서 주문 풀어야 되나 보다 맞네 뭘 제조를 해야 되네요 다이아몬드에 십자가 일단 십자가 숫자가 추가하구요 아 순서가 맞아야되나? 순서는 상관없겠지 근데 아까 그 마녀랑 똑같은데?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마녀랑 같은 느낌인데? 아 밑에 하나 더 있구나 아 뭐야 뭐야 저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아 저런 모양이 있는 걸로 찾아야겠구나 이것도 십자가 동그라미 네모 아 여깄다 이거구나 나 방금 잘못했지 이거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작은 십자가 두 개를 섞어야 되나?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하나 조그만한게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인가보다 이거랑 이거 큰거랑 작은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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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네모 네모 다이아몬드 세모 동글동글동글 네모 세모 해당 일단 다이아몬드 시 bättre Bird 그 다음에 저거 여긴 없고 하 여기 다있네? 세모 다임모 동글동글 네모가 아까 어딨었지? 네모가 여기 있었나? 이게 네모인가? 아 네모 여기있다 순서는 상관없네요 아 섞어야지 일단 제조를 하고 제조할 때 효과음 없는 거 아쉽다 부글부글부글 소리라도 났으면 오케이 이 표시는 뭘까? 자이아몬드 표시 여기 되게 그거 같아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했을 때 느낌 같아요 그것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거기도 되게 사람들 다 미쳐가지고 좀비되고 그랬거든 이쪽이 아니라 어? 어? 이거 뭐야? 여기 마크 문이 열리진 않네? 아래쪽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아래쪽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아래쪽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나오면 오르지 여기뿐인데? 똑똑똑 아무도 안 아래쪽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이쪽인가? 죽일거 같은데? 맞네 맞네 이쪽이 아니었다 어디야? 길탔는데 또 한세월인가? 나만 못찼나? 이쪽으로 올라가나? 올라가는건도 아니고 뭔가 상호잡음 표시가 없는데 아 뭐야 문 열려있었던거야? 문 닫혀있는줄 알았어 어? 어? 이게 뭐지? 어? 열쇠다 나이스 이거 어디 열쇠지? 아 아까 잠겨있는데 열쇠? 아 저기 찾았다 아까 저기 잠겨있던데 열쇠인가 봐 창고 열쇠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와씨 오우씨 이걸 왜 돌리는걸까 싶은데 여기 어디로 가길래 이걸 위로 올라가는건가? 아 위로 올라가는거 그렇지 위로 올라가는거였어 오우우 진짜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일단 들어갔다갈까? 어? 이게 뭐야? 무슨 꽃모양? 꽃을 그려놓고 죽었는데 뭔가 예쁜 꽃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얘는 점프는 안되는거 아니구나 여기도 죽었어 뭐야? 아 깜짝이야 뭔소리지? 뭔소리지? A 아 이것도 잠깐만 A, X 아 됐다 왕이 찾던 괴물은 내가 죽여버렸잖아 환영보여소서 뭐지? 여긴 또 다른.. 이야기책을 찾아야 되는거 같은데 어 여기엔 누가 살고 있었던거 같은데? 아직도? 아직도 누가 살.. 어 책이다 어 여기있다 이야기 나온다 아까 그 남잔가보다 꽃 그린 남자 꽃 그린 남자 마녀사냥이 이후인가 보다 마녀사냥이 이후인가 보다 마녀사냥이 이후인가 보다 어.. 아 여기 아 elev 갈퀴를 든 높아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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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happening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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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는 아사했네 저 여자는 굶어 죽었어 저 여자는 굶어 죽었나 보다 남자는 물려 죽었고 여자는 굶어 죽었네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러면은 갈퀴를 든 노파가 나오는 건가 무서울 것 같은데 은근히 할머니 귀신들이 무서워 오 오 오 깜짝 놀려 오 깜짝 놀리라 뭐지? 뭐 때문에 오는 거지? 아 그냥 달려가야 되나 보다 아까 그 녀석들보단 느리네 많네 와 시점 뭐야 이거 내 얼굴 왜이래 내 얼굴 내 얼굴 아직도 안 씻었어? 누가 지켜보는 시선이라 좀 찜찜한데 어디 내 얼굴이 밀어라 아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뭐 놓고 간거 없나 잊어버린거 없을까 뭐 무기 이런거는 왜 손에 못주게 하는거야 좀비들이 있는대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여긴 뭐지 마구깐인가 뭐 옛날 사일런트 힐 느낌나서 무서워 이런거 싫어 옛날 사일런트 힐 이런 느낌이야 그래픽 좋은 사일런트 힐 시점 이런식으로 바뀌잖아 비 때문에 오는건지 살짝 살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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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때문에 오는거 같은데 그치만 아무것도 안보이는걸 그치만 아무것도 안보여서 못가게 했는거같아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아아 준비는 보이는데 바닥이 안 보여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안 보여 지금 벽에 기댄 걸 의지해서 가는 중인데 맞는지도 모르겠어 아 맞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하네 차이가 너무 심하네 높여야지 안 그러면 안 보이겠다 아 이래도 안 보이는데 살짝만 올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가라는 거야 어 이제서야 보이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도 잘 갔네요 그래도 이렇게 생겼었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였네 아닌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음에도 분명히 안 올라가지는 이유가 있겠지 다시 돌아가 아 아 아씨 이게 떨어지네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떨어지네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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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땀이 무섭지 않아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본데 아닌가 저걸 치워야 되나 아 맞네 아니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네 아 여기 있겠지 아 찾았다 그렇지 밑에 가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오씨 이 소리가 안 들리나 안 들리면 정말 다행인데 안 들리면 정말 다행인데 안 들리면 정말 다행인데 가줄래 제발 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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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앞으로 안 가지니 옥 오 오 더 돌려야 되나 아 됐다 조금만 더 돌려야 됐었네 아 아 오 오 야 쏘리 쏘리 아임 쏘리 어우 쥐 많은거 봐 엠졸? 엠졸이 뭐야 1kg 1kg 엠졸? 저거 뭐 마약인가? 쌀은 아닌거 같은데 오 잠깐 혹시 뭐 거기 조각상 있었나? 먹을건가? 뭐죠? 이게 뭐죠? 아 저쪽으로 나가는거다 아씨 소리 너무 무섭지않아요? 진짜 아 신기하게 지붕에 풀이 되게 많다 어 어 시체가 뭘까요 여긴 함부로 키면 안될거같아 어딜가든 다 준비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깜짝 놀래라 살아있는줄 알았네 아 아 나 진짜 놀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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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피릿같은 여자애가 나올거같아 한번쯤 나오지않을까 대바드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애 그런 애가 하나쯤 어 어 이거 그때 봤던 책이다 이걸 어디다 두는거지 이걸 어디다 두는걸까 이걸 어디다 두는걸까 아 저 그물에 올라가야되는구나 그렇지 저 그물을 위로 올라가기 위해 책을 나르고 있어 책이 아예 몹뚱아리만 하네 진짜 이게 뭐야 뭐라 써져있나 b a l l l g g n e s s s l s i g l s i g n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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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걔 여자애가 지하에 있네 얜 요 밑에 있네 지하를 지키는 여신이었어? 오른쪽에 고릴라야? 뭐야 양쪽에 수우신인가? 돌머리 친구들인가? 너 얼굴은 언제 씻을래? 난 니 얼굴이 제일 무서워 이거 봐봐요 얘 애기 얼굴이 제일 무서워 얼굴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얼굴 전혀 씻질 않네 전염병 걸리겠어 하나 더 있네 됐다 여기서 모시고 있는 신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아 점점 시점이 괴랄해진다 이거 시점이 점점 누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뀌어 게임이 여기는 묘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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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왜 다 거기있는거야? 왜 다 거기있는거지 어디서 열쇠를 구해야되는거 같은데 잠깐만 저쪽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열쇠 맞겠죠? 아까 아까 열쇠 이거 열쇠 아닌가? 아 안뜨네 확실한거 이쪽은 아닌거 같은데 이 넓은 공간에 열쇠가 있나? 이 넓은 공간에 열쇠가 있나? 뭐야 무슨 소리 들리는데? 애기야 움직여 움직여 뭐해 가만히 보고 뭐해 이거 뭐지 왜 가만히 보고 있는거지 왜 가만히 보고 있는거지 어우 깜짝이야 어우 야 저기는 못넘어오 아니네 아니네 너무 오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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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행이네 방금 그 연출 그거 같았어 핸드폰 게임 있잖아 핸드폰 게임중에 좀비 막 뛰쳐나오는게 좀비 막 수백마리 나와가지고 디펜스 게임하는 뭐 그런느낌이었데 뭐 그런느낌이었데 방금 뭐 그런느낌이었데 방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걸까 어 어어 어어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찾았다 아 이번엔 아 이번엔 이렇게 생겼나봐 그 발퀴를 뜬 노파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겼나보다 귀엽게 만들어 놨으니 이 모양이지 발퀴가 굉장히 큰데 페스타? 페스타? 피에스타? 페스타라고 써져있네 페스타 이름이 페스타? 오 일식이다 일식 일식이다 페스타라고 써져있네 설마 이 위에서 싸우는거니? 공중전이야? 날아다니는 마녀파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앙 뭐지? 오 얼굴! 뭔가 그 프로토스 누구지? 프로토스 얼굴이 보이는데? 뭐야 할머니 아 이 사람이 그 마녀 얼굴인가 보다 우유 설마 아니지? 막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어떻게 가냔 말이야 또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또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냐고 일단 그냥 가봅니다 아 그냥 건너도 되는 거야 물 공포증 생겨가지고 아까 그거 이후로 아까 그거 이후로 물 공포증 생겨가지고 길이 있었구나 여긴 아닌가 봐 저기가 어딘줄 알고 혼자서 가는거지 저기가 어딘줄 알고 혼자서 가는거지 근데 이게 지금 등대 근처라서 저 아까 돌이 이렇게 계속 반짝이는거죠 돌이 약간 등대 같다 노래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 허억 뭐야 약간 라푼젤 엄마처럼 생겼어 이거 어디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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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떻게 하는건데 멈추는건가 아 약간 악몽이랑 싸우는거 같은데 어떻게 피해야되는거지 대체기가 저렇게 강렬하면 달려가는건 맞는건가 어떻게 해야되지 뛰는건 맞나 뭐 던져야 던져야되나 와 저거 어떻게 피하냐 오우 어려워 일단 기다려 여기서 계속 공격은 해야되는데 아 아씨 타이밍 아 이건 진짜 피하고 나서 던지는 타이밍 나오겠죠 오씨 어려워요 아니 이건 어떻게 피하는데 저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저건 어떻게 하는걸까요 아 코에 던졌다 아 코에 던졌다 저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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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 공격 한번씩 피하고 때리는 것 같네 나 대기 두 눈 다 멀어라 이 자식 gloss 거건 오 깨어났다 빨리 노르자 빠지지마 악몽에서 헤어나오지마 악몽에 빠지지마 저 할머니가 질병을 뭘 한다며 뭐지 이거 계속 젓는거 맞나 또 간다 또 들어간다 다음 어 미친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패턴이야 아니 저건 어떻게 피하는거지 어 오 됐다 아 이렇게 피하는거네 아 근데 이건 공격을 못하겠다 타이밍이 눈까를 찔러 아 오 오씨 그래픽 살짝 겹쳤는데 아 안맞았다 너무 늦었어 뭐야 빠진건가 아 점프 와씨 뒤집어져서 공격하네 와 점프 눌렀는데 너무 늦었다 이게 걸린다 점프를 해야돼 먹방 좋아시네 먹방 좋아시네 먹방 좋아시네 아 안맞았어 아 너무 늦었어 아 이거 콧구멍이 쓰고싶네 이거 콧구멍이 쓰고싶네 흑사병에 관련된 내용인가봐요 흑사병 관련된 내용인가봐요 다시 멍근감이 없어서 진짜 어려워요 군을 맞은 것 같지도 않네 됐다 뒤에 있는 것이 나은 것 같아 뒤에 있는 것이 나은 것 같다 흑사병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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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집중 집중 빡 집중 아 이것도 안 맞았어 됐나? 정신 차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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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파라서 그러니까 신질적인 공격은 못하고 심리적인 공격은 못하고 심리적인 공격은 어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거야? 여기 또 있다 또 한다 이정도면 그냥 뒤에 앉아있으니까 빛을 직접적으로 눈에 쏘면 안되나? 그러면 안되나? 아니 굳이 뒤에 있는거 뻔히 알겠는데 쏘면 되잖아 도대체 오 이건 좀 반대로 쉽네 반대로 내려오는거 쉽죠 뭔데? 아 못 때렸어 아씨 때려야되는데 깜빡했다 Key 생각을 해Allah 어디서 뭘 때려봐 뭘 때려봐 쥐가 엄청 까매서 안보여 눈 안쪽 맞았다 되게 빨리 없어진다 4 B국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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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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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아, 아! 원래 방금 뭐 급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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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죽였다 화면 깨끗한가봐 얼굴 씻었네 근데 웃긴게 누나가 트롤한테 잡혀갔는데 왜 산을 오는거지 거기서 도망쳐서 산까지 도망간건가 트롤이 여기 산에다가 그럼 내가 죽인 트롤은 그 트롤이 아닐수도 있겠네 흠 아니면 뭐지 카페? 꿈같은 이 뭐지 이거? 꿈에서 본 장면이랑 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왜 팔이 아파 팔 아파하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는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피가 막 내려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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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쥐다. 어? 어? 이리쥐다. 오, 왜지? 여기도? 오늘 뭐지? 엄청 큰 끝까지 비밀의 공간이 나타났어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산 안에 있는 신전인가? 아디랑은 그녀가 그녀가 찾기 위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뭘까? 오, 시점이 많이 돌아가는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비밀의 문 하... 여긴 또 뭐지? 뭐야 여기 왜 다시 돌아온거지? 이게 뭐지? 그러네 도서관이 여기저기 이동하는 문이 있나? 이거 아까 봤던거잖아 다 이야기나 있는게 잠깐만 다 이야기나 있는게 잠깐만 너가 설마 마지막 보수 너 너 이 자식 설마 흑막이 너였어? 잠깐만 이거 발견은 했고 저거 다시 다 읽어봐야되나? 말을 걸어야되나? 이건 아까 봤던 책인데 어 어 아까 그거 뒷이야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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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네 하긴 uma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 아 아 깃과 살려는데 누가 죽였어 죄 없는 아들을 아 그래서 좀비들이 저렇게 많이 나온 거구나 저런 아 그래서 산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도축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 왕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건 첫 번째 이야기잖아 아까 그거 누나 도축된 거야? 아까 그거죠 누나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고요 가자 열렸다 누나는 이미 죽어있거나 누나는 이미 죽어있거나 아니면 넌 재물이 됐나? 아 아들이랑 왕 여왕이랑 왕인가 보네 여왕이랑 왕인가 보네 여왕이랑 왕인가 보네 왕좌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왕좌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왕좌의 장난감인가 봐 오! 오! 이 솔방울 누나가 만든 거라고 보일 것 같다고 내가 그랬는데 이거 뭐지? 이게 대체로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가 봐 이건 뭐지? 헉! 칼! 그럼 이걸로 살해당했나? 왜 칼이 여기 있지? 어 찾았다 왕 왕토템 찾았어요 이거 그냥 연출하는 거고 이건 뭐지? 2! 어 두번째 어 아까 X가 몇번째죠? 잠깐만 로마 숫자 X가 몇번째지? 이게 그게 숫자 같은데? 이게 두번째 말에도 있었나? 이거 뭐 순서맞추기 같은데? 말에도 있었나? 오... 말에는 없는데? 여기도 있었나? 여기도 있었나? 여기는 없는데? 저 칼에... 칼 손잡이 음... 칼에도 아무것도 없어 10이에요? 어 왕좌옷이다 설마 니가 입니 이걸? 아니겠지? 헉! 맞네! 아니 그걸 니가 왜 입어? 왕좌랑 비슷하게 생겼다 시곗바늘인가?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남의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되는 거야? 올리 너 그런 애였어? 헉! 왜 이렇게 살해당한 곳이네 여기서 술을 마셨나보다 의미 없는 물건인가? 여기다가 꽂읍시다 오! 아! 잠깐만 마늘을 하나 더 찾아야되네 마늘? 아 저 옆문으로 갔다오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2랑... 바늘? 바늘? 바늘 같은 게 있었나? 바늘 같은 게 있었나? 뭔가 가져가기 이런 거 안 떴는데?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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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안 열리고? 이런 것도 가져가기 안 되잖아 뭐지? 그림 속에 있나 바늘이? 그림에 힌트가? 볼까 조금 어려운데 움직임이 이것밖에 없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열쇠 보통은 이렇게 뜨는데 왜요? 뭐 눈치챈 거 있어요? 이 안에는 다시 못 보는데 앉아봐 여기서 또 막혔다 아니 근데 아닌가 합치는 건가? 12인가? 아닌데 보면 구멍이 3개예요 3개 그렇지 않아요? 구멍이 3개나 있어 근데 여기는 문이 안열려 보통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문이든 그냥 열리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에 해놓든 가져가기 뜨는 게 없어요 들어오기 전에도 뭘 가져온 게 없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뭘 가져온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3개 있어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 게임을 해봤을 때 힌트를 숨겨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원래 다 보이는 곳에 뒀단 말이야 가져가기도 안 되고 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왠지 이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없이 잡히는 이것들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사용을 못 해 사진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왕이 여기서 사진 찍었네 여긴 못 들어가고 뒷펜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거 안에 뭐 있나? 야 뚜껑 열려라 오픈 오픈 푹 써져 있는 거 보면 뭔가 안서는 맞는데 사진을 다시 한 번요 자 사진 자 다음 다음 클릭할 클릭도 못 하고요 다음 다음 음 음 다음 어딨어 우 어 어디 이것도 뭐 어디 쏟아 내는 건 아니고 이거는 놔뒵 낯띵 낯띵 놔띵 마킹 따로 잡아봐요 이 네 네 10 하나씩 눌러봐야 되나? 하나씩 뭘 하나씩 더 해봐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아무것도 안돼 술잔이요? 술잔 다시 보여드릴게요 술잔에 쓰여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쪽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기도 하나있다 숫자는 찾았는데 중요한건 3개 찾았어 3개는 찾았는데 바늘이 없잖아 하나 더 순서대로? 그러면 검 검 검 12 그게 6이야? 6인가요? 이렇게 봐야되지 9 9 아니 11이 잠깐만 VL이 어찌 잠깐만 X X 아 이거 세부 왔다갔다 해야되나? 아 이거 세부 왔다갔다 해야되나? VL이 어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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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620이네 잠깐만 그러면 술잔을 먼저 술잔 아 맞네 620이네 나 왜 거꾸로 했지? 아 땡큐 땡큐 어 뭐야 여기 문 열렸어 열쇠 찾았다 와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건 좀 어려웠다 이건 조금 어려웠다 이거 아빠가 울리 아들인 줄 알고 데려가는 거 아니겠지? 울리야 이거 벗는 게 좋겠는데 왜 남의 귀한 자식 옷을 마음대로 입어 머리 금발에다가 옷도 저렇게 입었으니 오해받을 만한데 울리야 죽는 거 아니야? 울리야 죽는 거 아니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 이쪽이다 어우 돼지 아저씨 여기 계시네 이 아저씨는 좀 깔끔하네 도축장 도축장에 있는 아저씨는 굉장히 더럽던데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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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평소에는 저런 높이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뭐지 올라타야 되나? 위에 올라타는 건가보다 오.. 티타ş 스마트 лично 떨붙 점프 점프라 Andrew vention 이름 syllabi ольш Etsy 무기를 계속 만드는건가? 무기를 계속 만드는건가? 무기 만드는건가? 무기가 켜고 아씨 아 떨어졌어 아씨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 떨어졌어 아 손잡이 쪼개서 점프해야 되나? 아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타고 올라가는건 안되네 어우 점프도 어려워요 어 아니 이.. 이 몇초 차이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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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벌레 잡았어요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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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집중 아 나 이거 타이밍 어떻게 맞춰야 돼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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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여기 또 뭐야? 문 대박 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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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난 왕족이었어 아빠 뭐야 왕이 대머리가 되어있는데 뭐야 살아있는건가? 살아있는거 같은데 먹히기 전에 도착했대 누나 누나가 저 위에 있구나 누나 돌아가야되나 누나 누나누나 누나를 살려 누나를 놔줘 내가 잡아먹히는거 아니겠지 누나를 살려줘 이쪽 맞아? 내놔 내놔 누나를 내놔 사람의 기억은 가지고 있을까? 보통 저런 경우는 사람의 기억이 없다 그러던데 너무 추억 귀찮아서 경화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 등반하는 실력은 없지만 균형 감각은 굉장히 좋아 이 친구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 저 자루가 눈앞에 있네 누나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게 누나만 있는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 누나 목소리가 맞나? 뭐야 가져가 왜지? 왕 앞에서 왕 입에 넣어주나?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저 상태로 누나 맞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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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돌도 씹어먹나? 봤다 올리 봤다 와 저 꽃을 왜 이렇게 공격이 허접해? 왜 이렇게 공격이 허접해? 나이 먹어서 눈이 안좋은건가 나이 먹어서 눈이 안좋은건가 야 이건 좀 날카로웠다 야 이거 거리가 안된다 오우 씨 세 번 연속은 조금 됐다 세 번 연속은 조금 아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네 일어나나? 서로 왕관을 쓰나? 완전히 꽃에 지배당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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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씩 이 게임 친절한게 죽은 시점부터 게임을 시작해 이 게임 친절한게 죽은 시점부터 게임을 시작해 에우 어! 알! 하..이게 머리 위로 떨어지네 아 여기서..여기 저장 타이밍 이게 여기서 내 머리로 떨어지네 머리로 떨어졌어 약간 역풍성을 나타내는 BGM죠 아아 참지 않았어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졸땡이 새끼들 잠깐만 아 재채기 아니 안갈한 패턴 패턴이 다른게 나오네 다른게 나올줄이야 다시 너는 떨어지는걸 그냥 보고 아씨 발 뒤꿈치 닿았어 아씨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킬 아킬레스 달리기를 해도 밀어 터졌네 아 이건 제가 좀 늦게 했어요 넌 만들어졌어 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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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못됐다 어머 살았다 여기에서 왔네 여기에서 왔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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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위산에 녹아 없어지기 전에 빨리 왕관 썼어 아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쓰지 그렇지 아니 몇백명 만에 일어서 쓰면 근육이 몸이 움직이겠냐고 안 움직이지 죽은거 같애 원래 원래 죽었어 아니 원래가 죽었어 원래 피투성이 돼 있어 지금 아닌가 바닥에 등이 막 피투성인데 누나 대박 진짜 죽은거야? 어? 어? 아니 아 맞다 투바가 살아났네 나가야죠 아이고 저렇게 느리게 나가서 언제 나가죠 그래 어? 레모스 레모스 감동이야 너는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 설마 이게 모두가 꿈이었다는 건 아니겠지? 어? 설마 이게 모두가 꿈이었다는 건 아니겠지? 아 아 꿈은 아니었다 아 꿈은 아니었다 응? 어? 어? 이번엔 반대야 어? 어? 올리? 왜어리스 올리? 어? 아 나 하나 못 찾았나본데? 아아 한개 저스트 원 아 하나 못 찾은 것 같은데 이거 왼쪽에 비어있는거 좀 아 뭘 못 찾은거지? 아 이거 찜찜하게 하나를 못 찾았네 어마어마 어마어마 많이 컸네 그리고 얘 누굴 못 찾은걸까? 솔방울 있었을까? 솔방울 석상 같은거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홈 어기 또가? 이밤에 또 나가? 야 이 게임 좀 음 무섭긴 하네 리나메처럼 암울한 엔딩은 아닌데 잘 만들었다 그래프트 좋고 나쁘잖아 재밌네 잘 만들었어 적당히 징그럽고 적당히 음 까비 어휴 막 닭살 돋았어 처음에 좀 그로테스크 그까보다 좀 고어한게 좀 심해가지고 죽었을 때 너무 고어스러워가지고 아 그래도 재밌었다 고마워